쭈희씨 어서오세요. 무대가 엄청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던 무대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나요? 그리고 원수가 좋아할 거에요. 지금 신나네. 밝고 건강한 에너지로 제가 살아갈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트와이스는 지치지 않길 바래요. 아니 지치고 힘들면 이제 저희가 힘이 되어줄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울컥해. 트와이스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와서 고마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약간 멈춘다는 느낌이 한 번도 없고 항상 들을 때마다 매번 트와이스는 트와이스가 벌써 몇 번째야 라는 소리를 저도 신곡이 나올 때마다 한 게 늘 이즈막 데뷔한 신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그게 아마도 늘 좀 뭔가 새로운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네. 누가 대답하실까요? 아 맞아요. 저희 그 당톡 방에서 누가 할래 소감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둘이 먼저 저희도 리슨을 받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하겠다고 네.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이렇게 짜요. 손 들고 있어요. 아 세상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미가 너무 크네요. 네. 그 서로 이제 쯔위 스스로는 별로 이렇게 사진을 잘 찍는다고 자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 저는 사진 제일 못 찍는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럴 거 같아. 기술을 모르는 거야. 아 뭐 그냥 이렇게 얼굴이 뭐 얼굴이 이렇게 이러면서 그냥 대충 찍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조차 되게 좀 약간 뭔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oo bad. 오lijk immortели. 본격 miel입니다. 다시 Believe Würppel 날씨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